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늘 아침에 필리핀 프로젝트 샀습니다. 필리핀 레스토랑에 가고 있습니다. 필리핀 레스토랑에 가고 있습니다. 필리핀 레스토랑 나이온 오늘 먹을 필리핀 음식은 조금 비싸지만 옛날 생각이 나서 맛있을 것 같다. 이걸 해봐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 있는 수명. 하지만 너무 차마 MI가 있고 조금 이상할 것 같다. 러스키랑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지리에 관한 소울이 없습니다. 40분으로 상하여 한자리입니다. 이 시각 세계지리에 관한 물을 피해보는 시각 세계가의 일입니다. cover if you take a bus there is a bus lane only bus can drive to that twice faster than driving your car 너무 맑고 너무 맑고 들어가봐 안녕하세요 마지막 칼로, 그다음에 시작!! 렌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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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의 삼겹살 고기국이랑 같은 것 같아요 똑같지? 소스 없이 그냥 ジェル 마이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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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빨빨인데? 튕인적 빨갛다. 그냥. 크리스피 바다이. 크리스피 바다이. 렌보우. 렌보우. 이게 진짜 필리핀 오리지널 스타일이란거지 어떻게 생각해? 밥은 괜찮은데 이 소세랑 장맛? 네 이건 좀 이거 안은 코레안 스타일이고 이건 어때? 메인 렘포랑 크리스피 바닥 한국 족발 이게 그냥 한국 족발을 하지마 음 맛이야 근데 뭐 뭐 예쁘겠다 불빛고? 응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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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지금 4-5pm 아마 더 많은 고객들 더 많아 죄송합니다 진짜 코어트 다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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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다가이 다이 먹어 다가이 맛있어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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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오갈 먹었지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수고하세요